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회탐구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저는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강사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바뀌고 문의과, 문과 사탐, 이과 사탐도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사회탐구 과목의 가이드를 진행해보고자 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시작할 거니까 나는 알만큼 안다. 그럼 좀 넘겨서 보셔도 됩니다.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죠. Q&A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제가 사회탐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최근에 경향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에 맞추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은 어떤 것이 있고 몇 개를 선택하나요? 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몇 개 내면 아홉 과목 중 하나 두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와 사상부터 해서 쭉 있죠. 그 과목을 여러 개기하지는 않을게요.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 그중에서 이제 문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이 두 과목이 빅원투를 차지합니다. 뭐 와동와동해요. 그래서 그런 과목을 제가 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50점 만점이겠죠. 그래서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선택 시 고려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오늘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좋다 안 좋다 간에 그런 것들은 다 차이점이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참고로 여러분들 20살 넘어서는 20살 넘어서는 뭐 윤리 과목 이런 것들은 삶에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우리가 이제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히 특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히려 가장 선택자가 적은 경제 과목이 가장 많이 써먹을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거는 이제 20살 넘어서 생각하자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수를 최소한의 공부로 가장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걸 하면 어떻겠어요? 뭐 이런 거겠죠. 그게 지금 이 가이드를 찍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내가 학교에서 학생부 시험, 중간 기말 이런 것들 하면서 학교 선생님과 내가 궁합이 잘 맞았던가 내가 재미를 느꼈던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 초이스의 포인트입니다. 초이스 포인트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좀 선택자가 많은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택자가 많다? 그렇죠. 그럼 깔아지는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선택자가 적다? 많이야? 오덕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떡하겠어. 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이야.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많이 하는 거 하는 게 맞아요. 이해 가요? 세 번째는 싫어하는 요소가 있어. 특히 예를 들어서 문과생,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과생이 문과로 전향한 경우나. 그렇죠. 이제 문의과가 큰 의미가 없어졌죠. 통합이 됐으니까. 특히 이제 이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고 문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과적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좀 딱딱 떨어지는 걸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문과적 성향은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꼬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자신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아주 심플해요. 나는 방위적 감각이 없어. 그럼 질의하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왜 세종이 태종 아들이에요? 그건 뭐 할 말이 없잖아. 아들이니까 아들이지. 얘가 왜 앞이에요? 뒤에요? 이러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전 숫자만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문화 하면 안 돼. 질의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은 윤리로 가셔야 돼요. 거기 있는 숫자가 없거든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 됐어요? 그런 것들 한번 생겨보고 네 번째. 그래도 없으면 나 경영학과 갈 거야. 경제학과 갈 거야. 뭐 나중에 로스쿨 갈 거야. 뭐 이런 것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좀 슬프게 해도.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내신으로 해봤는데 쉬웠다. 할 반 했다. 많이 한다더라. 숫자가 싫어요. 방위가 싫어요. 나는 왕, 아버지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전 제일 중요한 게 1번, 1, 2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두 개 틀리면 잘하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죠. 특히 이제 과탐의 영역을 하시는 분들하고 두 번째 고2 때 생각하는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예전 수능 등급표예요. 이게. 그럼 1등급이 이거는 좀 고르게 나왔는데 이거 50점짜리인데 보이시죠? 그죠? 50점짜리 보이시죠? 여기 48점 보이시죠? 2등급이 48점이에요. 그 말은 뭐야? 3등급짜리 1점짜리 안 틀리면 바로 3등급에 나락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 슬픈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이 과목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예전에 4과목 체제일 때는 안 그랬어. 근데 이게 2과목이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2년 내내 2과목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조금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어쩔 수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접근법을 열심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어도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려면 더 큰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 맞는 게 목표예요.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저는 이 메가스터디에서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문생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사회문화의 가장 특징이 뭐냐 참고로 여기서 논회를 할 게 있어요. 고2 때 봤던 시험지는 개나 주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고2랑 고3이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 고2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역과 N수생의 차이가 있어요. 현역은 내가 한 번 50점을 맞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50점짜리예요. 내가 50점짜리예요. 이해가요? 그런데 N수생은 내가 한 번 43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럼 자기 43점이에요. 이게 완벽한 차이에요. 고3은 과도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2 때 맞았던 점수는 진짜 개나 주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옛날 얘기야 그거. 문제 자체가 달라요. 이해 됐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면 트렌드를 잘 따져야 된다고요. 이제는. 사회문화는 트렌드가 어떠냐. 시간을 부족하게 내는 게 트렌드예요. 시간을 부족하게. 야 왜 그러냐. 생각해봐. 너 너무 많이 선택한다 이거지.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수께끼형 문제. 이게 2020년 수능. 2020년 수능. 17번 문제예요. 카드 뽑기 있지? 이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를 풀 건 아니니까. 이런 식의 퀴즈형 문제가 최소 5개는 나와요. 최근에 뭐 둘은 맞고 한 명은 틀렸네요. 왜 이렇게. 그 다음에 A, B, C, D 가나다 주고 찾아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팍 팍 뭘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을 확보한 후에.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개념을 통한 사고력이 측정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개념을 확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표 문제를 해야 돼요. 도표 문제. 도표 문제인데. 선생님. 선생님. 저는 도표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표를 이길 자신이 없으면 빨리 역사나 윤리 쪽으로 가셔야 돼요. 숫자. 그러니까 지리 쪽이나 사회문화 쪽은 숫자가 셉니다. 근데 차이 좋은 점. 선생님.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거야 하나. 아니고. 여러분들은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하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사회문화에 나오는 표는 수학이 아니야. 수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동일 유형을 정복해봤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딱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까지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사회문화는 처음이 어렵고 나중에 쉽습니다. 처음이 어렵고 나중에 쉽습니다. 왜? 나중에 결국은 도표 싸움이기 때문에 도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하지만 미루시면 안 됩니다. 미루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미루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팁을 좀 하나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열심히 살았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메가스터디에 올 정도의 선생님들이면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적어도 상위 1%나 드는 사람들이야. 이해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기야. 자기가 하기 싫은 것부터 하세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걸 밀어놓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 거가 나중에 발목 잡아요. 밀어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도표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근데 도표가 하기 싫거든. 밀어놓는다. 그럼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표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으로 푸는 게 아니라 유형화된 문제풀이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딱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다행인 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티가 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수습격기형 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라. 두 번째 도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고. 도표가 겁먹을 건 없지만 선택을 했다면 무조건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두 개만 되면 사회문화는 해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관리인데 첫 번째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생활과 윤리 문제 풀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어땠는 줄 알아? 마음이 따뜻하면 정답이야. 차가우면 오답이라니까? 왜? 진짜 그래 문제가. 개나 주라 했잖아 그거. 없다 그런 거. 그렇잖아. 여러분들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문은 잘 따라와요. 생윤은 하다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 처음에. 처음에. 왠지 아세요? 공부 양을 100으로 잡았어. 그러면 사문을 100으로 생각하면 생윤은 한 60 정도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공부량은 사문이 훨씬 더 많고 생윤이 실제적으로 사문보다 양이 적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말장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내가 다만 다 아는 것 같은 점수가 틀려.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게 쉬운 과목이야 생윤은. 그래서 처음에 난 예전에 1등급 맞았어. 다시 한번 얘기해줘. 여러분들 한 번 1등급 맞은 거 점수 기억한다고. 그거 아니야. 이거 보는 어머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고2 때 한 번 맞았다. 딸이 우리 한 번 맞았다 이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고3은 달라. 여러분들. 이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3에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고3 학생들이 처음에 3월달 4월달 모의고사를 잘 봐요. 그 6월달에 확 떨어집니다. 연장하세요? 엔수 언니 오빠들이 들어오거든요. 6월달에. 그때 그 공포를 알게 돼요. 왜? 엔수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고3일 때처럼 사탕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엔수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 그래서 따박따박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탐구만큼은 내가 내 친구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엔수 언니 오빠들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해 됐죠? 그리고 엔수생을 보는 분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 재수 정규반 이런 데 가면 어때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해요. 꼬박꼬박. 이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도한 공포는 아니지만 너무 쉽다고 무시하고 미루고 그러면 큰 코 다친다. 그 다음에 단순 접근과 언어 접근이에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현장 강의를 할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개념은 다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50점 만점에 39점에서 42점에 머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내가 보기에 사회문화는 굉장히 잘하는데 넌 생활별로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친구가 문제를 푸는 걸 곰곰이 봤어요. 보니까 그냥 지문을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도 사회탐구. 여러분 사회탐구가 무슨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20살 넘어선 다 암기 과목이야. 참 암기가 암기할 게 많아서 그렇지. 그죠? 암기 과목인데 암기 과목은 땅땅땅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죠. 생활류도 윤리 자체는 그런 과목이 아니지만 생활과 윤리라는 것은 우리의 교과서 레벨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낸단 말이야. 그거 중심으로 내. 그거 중심으로 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음의 윤리다. 그러면 블라톤, 에피쿠루스, 하이데거 쫙쫙쫙 해서 그들이 내는 걸 푼단 말이야 그냥. 이해가요? 그런데 등극 컷을 내고 싶잖아요. 새로운 걸 내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문해 줍니다. 내가 배운 걸로 문제가 바로 안 풀리면 지문에 있다. 그런데 먼저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다 읽어서 하면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적 접근을 하고요. 그게 내용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줄 거기 때문에 지문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팁을 드렸어요. 첫 번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수월할 겁니다. 두 번째, 단순 접근에서 언어적 접근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이에요. 확실한 개념. 확실한 개념이 6월 전까지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내가 개념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있잖아. 하고 나서 내가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한 9월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할 때 확 하시고 코스별로 밟고 개념에서 다 듣고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시대가 아니에요. 내용 아는데 문제 다 틀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개념을 하시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료 분석이나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은 뭐야?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꾸준히. 이해됐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2022년 수능에서는 제가 조금 더 정교화된 우리가 커리큘럼을 좀 만들 거니까 그 커리큘럼은 조만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고3의 시간 굉장히 빨라요. 뭐 올해는 좀 팬더믹도 있고 해서 조금 미뤄진 거죠. 그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본래 고3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에요. 고1. 그러니까 1월, 2월 방학이라 시간이 좀 안 가다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5월 중간고사, 6표, 7월 모의고사, 100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8월 100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00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본래 FM이라면 10월에 종료고고 11월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만큼은 저는 여러분들이 1, 2월부터 꾸준하게 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왜 맞는지는 수능을 볼 때 아, 호성이 말이 맞았다. 제 이름이 호성이에요. 호성이 말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후회 없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탐구 과목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멋진 모습으로 제 커리큘럼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